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한 작곡가 난딸TV의 난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화동에 왔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공연을 하고 있네요. 뒤에 있는 포스터에 그대와 영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굉장히 좀 공연한지는 오래된 공연 같아요. 미지병 공연에 어떤 배우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어떤 내용의 유지털인지 함께 들어가서 즐겨 보시죠. 고고고 가보겠습니다. 한성 아트홀 김구안입니다. 대한민국 4번 출입에서 나오면 이렇게 아트홀인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8시부터 공연이라 아직 공연 시작 전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포스터도 붙어있고요. 또 이렇게 예쁜 또 그대와 영원히 이렇게 또 안내판이 나와있네요. 보시죠. 저도 이제 특혜 예매한 것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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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보셨나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안전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요 인터파크, SNS, 블로그 어디가 됐던 좋은 후기 올려주시면요 매일매일 총 두 분을 추첨해서 두 분에게는 저희 배우들이 매일 밤 감사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진심으로 기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배우들과 사진 촬영 원하시면 카메라를 실행시킨 후에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니들과 사진 찍기 싫다, 드렸게 재미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물구나무 송송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손 잘 씻으시고요 그냥 마스크 꼭 쓰시고 면역력 신경 쓰시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음악 에세이 그대와 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대와 영원히 제가 뮤지컬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끝에 또 우리 배우분들한테 간단하게 인터뷰 부탁드렸어요 이 의자에서 사진을 다 찍고 그렇게 끝나고 가셨는데 난달티비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각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네 오늘 너무 멋지고 매력적인 춤을 춰주신 우리 배우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맡으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셨죠? 보험왕 이모 역할인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에서 아빠 역할을 맡고 있는 임의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울컥했어요 네 아우 오늘 또 이렇게 예 강민우 역할을 맡은 유상화 배우입니다 네 어 주연이구요 그래서 뭐 열심히 책임감 있게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우 내가 어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바쁘셨죠 네 오늘 정신없었습니다 네 어 그대와 영원히에서 네 멀티 역할을 하고 있는 엄 대현이라고 합니다 엄 대현님 네 정말 오늘 그 다섯 분 중에 네 아마 걔 제일 바쁘셨을 거예요 네 그건 맞죠 네네 여러분들 어떤 역할로 바쁘셨는지 꼭 와서 맞히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즐거웠습니다 많이 맞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에서 진서연 역할을 맡고 있는 시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매력적인 분들이 이렇게 다섯 분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재미와 웃음과 감동과 그리고 정말 뭐 하나가 안 빠졌어요 연기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앞에 앉아서 웃으면서 눈물까지 계속 흘리면서 좀 봤던 그런 뮤지컬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잘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난달티비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겠지만 앞으로 오시는 많은 관객분들과 계속해서 또 좋은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좋은 문화를 좀 널리 널리 오랫동안 알려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 네네네 지금 이 멀티 역할로 너무 또 정말 까메오 출연처럼 계속 등장해 주셔서 네 웃음을 듬뿍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 그대와 영혼이를 영혼이 이 뮤지컬 관련해서 좀 시청자 분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오셔라 이런 한마디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작품은 네 연인관계 네 부자관계 네 모자관계 네 모든 분들이 남녀노 살 거 없이 네 와서 공감할 수 있고 네 즐길 수 있고 웃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와보셔서 그렇죠 정말 예 보시면 난달티비에서 왜 이렇게 또 예 배우분들 힘드신데 끝까지 이렇게 또 인터뷰도 나누고 이런 영상을 찍으시는지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대와 영원히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런압티비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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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